안녕하세요. 달빛야와입니다. 들려드릴 이야기는 첫날밤을 치르면 물을 수 있나? 산인골 마을에서 생긴 일 마법의 줌은 마투슌을 비롯한 이야기입니다. 첫날밤을 치르면 물을 수 있나? 배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장수 땅에 살았다. 농사도 제법 많이 재으며 그 마을에서 유지로 불릴 정도로 어려움이 없었지만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다. 달랑 하나 있는 아들이 하도 못생겨서 나이 들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었다. 매파가 와서 보고는 고개를 설레설레 내재으며 돌아간 것도 여러 번 있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정읍에 사는 반가운 친구 박찬봉이 찾아왔다. 여보게 스무살도 넘은 자식 장가도 안 보내고 뭐하나? 모르는 소리 하지 말게. 중신하겠다고 오는 사람마다 얼굴이 못생겼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내빼니 어떡하는가? 못생겼다고 장가를 못 보내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다 염분이 있는 거야. 얼굴이 밥 먹여주나? 내가 중매를 서보겠네. 정읍 사는 친구는 큰 소리를 치고 돌아갔다. 그리고는 평소 친분이 있는 이웃집 사람을 만났다. 장수 사는 내 친구 아들이 있는데 택의 여식과 맺어주면 어떻겠소? 참봉어른 말씀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얼굴이 좀 그렇긴 하지만 나무랄 데 없는 총각이지요. 그까짓 얼굴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요. 정읍에 사는 이씨성을 가진 부잣집 외동딸은 그렇게 선 한 번 보지 않고 배씨의 아들과 정혼을 하게 되었다. 홀리날이 되었다. 초래쌍이 차려지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마침내 청사초롱을 앞세우고 신랑이 들어오자 여기저기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다. 오메 진짜 너무 못생겼네 그려. 어디가 마음에 든 거지? 장인장모는 신랑을 부자 한동안 말문이 막혔다. 아무리 얼굴을 안 본다고 해도 이건 해도 너무하는구먼. 정읍 이부자는 박참봉을 원망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당신 때문에 이런 사위를 얻게 되었다고 하소연하는 것 같았다. 주변의 눈빛과 수군대는 소리에 민망한 나머지 신랑 아버지와 박참봉은 홀리에 치르는 것도 보지 않고 중간에 자리를 떴다. 하지만 이미 정해진 혼사이니 어쩌겠는가. 울며 겨자 먹기로 혼례가 끝나고 신방이 차려졌다. 하지만 마치 초상집 같은 분위기에 모여든 사람들마저 하나 둘 떠나고 썰렁했다. 신랑 신부 단둘이 있게 되자 신부는 불편한 머리장식과 옷을 입고 언제쯤에나 풀어줄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닌가. 왜 그러시나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요? 그건 내가 물어볼 말이요. 내가 못생겨서 마음에 들지 않는데 첫날 밤을 치르게 되면 이제 물을 수도 없을 거 아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제가 보기엔 정말 잘생겼어요. 제 눈에 안경이라고 했던가. 딸이 보기에는 허우대도 멀쩡하고 신랑이 듬직하게 잘생겨 보였다. 전 당신 아내가 되겠어요. 그 마음 변함없겠소?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대로 가겠소. 한 달 후에 와서 데려가겠소. 그 말을 마친 신랑은 밤중에 신방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다음 날 아침 침통한 얼굴로 신부 어머니가 신방을 찾아왔다. 아니, 왜 너 혼자 있는 거냐? 신랑은 어디 가고? 간밤에 돌아갔어요. 뭐하니? 너무 과분했나 보다. 별일 없다니. 잘됐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물을 생각 없어요. 신부는 흔들리지 않고 못생긴 신랑을 기다렸다. 한 달이 지나자 어둠을 틈타 신랑이 찾아왔다. 그러고는 뒷문으로 몰래 신부를 데려가더니 대기하고 있던 가마에 신부를 태워 어디론가 데려갔다. 그런데 한참을 가서 도착한 곳은 시댁이 아니라 친척집이었다. 신랑이 그곳에 부탁해서 서너 달 동안만 신부를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생각이 있어 그러니 여기서 몇 달만 지내도록 하시오. 한편 신부집은 야단이 났다. 갑자기 외동딸이 사라진 것이다. 얘가 대체 어디 간고요? 그 못생긴 녀석이 데려갔는지도 모르지. 이 부자는 당장 장수로 사람을 보냈다. 여기 오다니 그럼 신부가 어디로 갔단 말이오? 신랑은 그 길로 처가로 달려갔다. 신행은 하지 않았지만 엄연히 제 아내이온데 집에 없다니요. 어디로 빼돌리신 건 아니지요? 그게 무슨 소린가? 찾고 있으니 돌아가서 기다리게. 하지만 신랑을 돌려보내고 나서 사방팔방으로 딸을 찾았으나 행방이 묘연했다.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소. 나쁜 생각이라도 한 거 아닐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딸은 나타나지 않았다. 뒷산에도 가보고 여기저기 수소문해봐도 소용이 없었다. 못생긴 신랑이면 어때? 잘 살기만 하면 그만인데. 그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말 걸 그랬어요. 이씨 부부는 후회에 눈물을 흘렸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서너 달이 지났다. 그때 장수에서 못생긴 사위가 새장가를 댄다는 기별이 왔다. 뭐? 내 딸이 아직 살아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새를 못 참고 새장가를 들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장인장모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장수로 달려갔다. 그런데 초래상 앞에 서 있는 신부를 보자 두 사람은 깜짝 놀랐다. 바로 사라졌던 딸아이였다. 아니 너 어떻게 된 거냐? 이번이 진짜 제 홀례식이에요. 오셔서 축하해 주시니 감사드려요. 그럼 축하하고 말고 못생긴 신랑과 어여쁜 신부는 두 번째의 홀례를 올렸다. 친정에선 그동안의 미안함을 보답하는 의미로 많은 지참금을 보내주었다. 못생긴 사위가 아니라 정말 잘생긴 사위네. 장인장모 눈엔 사위가 그 누구보다 잘생겨 보였다. 산인골 마을에서 생긴 일 고창땅 바닷가 마을 이글거리던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낙조가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바닷물이 저 멀리 물러간 자리에는 갯벌이 속살을 드러내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망태기와 갈퀴를 들고 몰려왔다. 순창땡 얼른 와 네 가고 있어요 바닷가로 시집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댁은 아직 조개 캐는 일이 서툴러 매번 핀잔을 듣기 일쑤였다. 아니 저게 뭐지? 조개를 캐다가 허리를 펴고 일어선 할몸이 바닷쪽을 바라보며 수리쳤다. 할몸 옆에서 조개를 캐던 사람들도 그 소리에 고개를 들고 손으로 가리키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갯벌에서 멀지 않은 물 위에 이상한 물체가 둥둥 떠있지 않은가? 저거 배 아니야? 배? 배치고는 너무 작은데? 도대체 뭘까? 사람들은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물체가 갑자기 나타나자 웅성웅성했다. 삶의 터전에서 갑자기 이상한 물체가 보인다는 건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젊은 사람 두세 명이 말했다. 저게 뭔지 살펴보세요. 그래요. 가봐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구먼요. 그들이 물체가 있는 근처로 들어가 보니 뱃 모양으로 생긴 돌이 물 위에 떠있지 않은가? 돌이 가라앉지 않고 떠있다니.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저만치 멀어지다가 다시 다가오곤 하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게 예산일이 아니오. 스님을 모셔옵시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 도솔산 인근 산인고리란 마을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산정무리가 활개를 치며 마을을 형성해 살고 있었다. 바로 그곳에 검단선사라는 고승이 석굴에 기가하며 돌을 닦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흉악한 산적들조차도 고승 앞에서는 머리를 숙였다. 검단선사는 이상한 물체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고 바닷가로 나갔다. 그러자 가까이 가면 밀려나가던 그 물체가 선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선사가 다가가 그 안을 들여다보니 돌부처가 놓여있었다. 허 기이한 일이로다. 선사는 경건하게 합장을 하고 연부를 외우기 시작했다. 선사는 늦거라. 도솔산에 저를 창건하고 부처님을 그곳에 모시도록 하라. 갑자기 그 소리가 선사 귀에 들려왔다. 선사는 은신처로 돌아와 산적 두목을 찾아갔다. 이곳에 저를 지으라는 게시를 받았어. 저를 짓는 일에 힘을 보태주시오. 스님 말씀이라 돕기는 하겠으나 저희가 그럴 자격이 있을지요. 앞으로 죄를 되우치고 살아간다면 모든 걸 용서하실 거요. 선사는 산적무리와 마을 사람들을 모아 도솔산 자락에 선운사라는 절을 짓고 돌부처를 모셨다. 무법천지로 날뛰던 산적무리도 그곳에 절이 지어진 다음부터는 갱생의 길을 걷고자 했다. 하지만 자립을 하려면 뭔가 먹고 살 터전이 필요했다. 어느 날 바닷가 마을을 지나는 선사의 눈에 물웅덩이에 하얀 덩어리가 엉켜있는 게 보였다. 아니 저게 뭐지? 가까이 가서 덩어리를 건져서 냄새를 맡고 조심스럽게 맛을 보니 짠맛이 났다. 소금이구나. 선사는 무릎을 탁 쳤다. 그래 이거다. 선사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바닷가는 물이 들고 나는 차가 심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이면 소금을 만들 수 있을 거요. 바닷물로 소금을 만든다고요? 그렇소. 이걸 보시오. 선사는 하얗게 엉긴 소금덩어리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곳에는 노인과 여자들이 많아서 힘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자 선사는 산적 두목을 찾아갔다. 바닷가를 정비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만들도록 하시오. 그러면 남의 재물을 탐내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을 것이오. 바닷물로 소금을 만들라니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선사는 산적들에게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 갯벌에서 조개만 캐는 줄 알았는데 신기하네요. 그 뒤로 도설산의 산적무리는 모두 바닷가 마을에 자리를 잡고 소금을 만드는 양민이 되어 살아갔다. 그리고 해마다 가장 질 좋은 소금을 절에 바쳐 선사의 은혜에 보답했다. 마법의 주문 마투슌 언덕 사이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 한 여인과 아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스무살도 되기 전에 머리카락이 거의 없어 어머니가 근심에 쌓여 있었다. 아들은 나이가 너무 들어보였을 뿐만 아니라 무척 게을렀다. 어느 화창한 여름날 아침 언제나처럼 그는 오두막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마침 그때 군지의 딸이 수행원과 함께 말을 타고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아들은 몸을 움직이는 것도 귀찮아 그녀를 보려고 간신히 한쪽 팔꿈치를 들었다. 그 순간 그녀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와우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니 저 아가씨와 결혼해야겠어. 그는 벌떡 일어나 어머니에게 갔다. 어머니 군주에게 가셔서 제가 따님에게 청혼한다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너 제정신이냐? 어머니는 어이없는 아들의 말에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어서요 빨리 군주에게 가서 딸을 제 아내로 달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은 매우 흥분해서 말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넌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내 아버지가 남겨준 것이라고는 금화 몇 입밖에 없는데 어떻게 군주가 너 같은 무일푼 대머리에게 딸을 줄 거로 생각하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한 대로 전하세요. 그는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어머니를 괴롭혔다. 결국 어머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언덕 너머 군주의 성으로 갔다. 바로 그날은 군주가 백성들의 불평과 탄원을 들으려고 마련한 날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렵지 않게 군주를 만날 수 있었다. 절 정신나간 여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정신나간 사람처럼 보인다는 건 잘 압니다. 제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따님을 본 뒤로 궁전에 가서 청원하라고 밤낮으로 절 괴롭힌답니다. 그 뻔뻔스러움에 대한 대가로 제 머리를 내놔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군주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군주는 엉뚱한 일을 좋아했다. 사실 이 상황은 특별한 경우였다. 그래서 떨고 있는 여인에게 매를 가하거나 감옥에 넣었겠지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아들을 오라고 해라. 여인은 그 말에 너무 놀라 쳐다보았다. 그러나 군주는 부드럽고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군주의 미소에 어머니는 용기를 얻고 저를 한 뒤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어떻게 되셨어요? 어머니가 들었자 아들이 초조한 어조로 물었다. 군주께서 너를 성으로 오라고 하셨다.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가서 직접 말씀드려라. 그가 그 소식을 듣고 얼굴에 생기가 돌자 어머니는 머리카락이 없어 너무 안됐구나. 머리카락만 있으면 아주 잘생긴 얼굴인데 하고 생각했다. 번개도 이보다 더 빠를 수는 없었다. 아들은 순식간에 어머니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군주는 자기 딸에게 구애하는 사람이 대머리인 걸 보자 이제 농담할 기분이 나지 않아 달갑지 않은 이 청원자를 떨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신이 젊은이를 성으로 불러들였기에 아무런 이유 없이 내칠 수는 없었다. 그래서 황급히 말했다. 니가 내 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정말로 내 딸의 남편이 되려는 마음이 있다면 우선 세상에 있는 모든 새를 다 모아서 정원으로 가져와라. 지금까지 새들이 이곳 나무에 둥지를 튼 적이 없었거든. 젊은이는 군주의 말을 듣자 절망감에 가득 찼다. 어떻게 올가미로 모든 새를 다 잡나? 새들을 다 잡는다고 해도 성으로 데리고 오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는 성을 나와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고 마냥 걸어갔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마침내 그는 커다란 바위가 여기저기 널려있는 사막을 지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런데 그 바위 그늘에 수염이 긴 노인이 앉아있다가 그를 불러세웠다. 젊으니 표정을 보니 뭔가 문제가 있는 모양이군. 내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니 말해보게. 네 어르신 저는 군주의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새를 잡아와서 성으로 가져오기 전에는 따님을 제게 주지 않겠다고 말하더군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하지 말게 들어보니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군. 여기서 해가 지는 방향으로 난 길을 따라 이틀 정도 가면 세상에서 가장 큰 삼나무가 있지. 그 그림자 중 가장 어두운 곳에 앉아 움직이지 않고 있게 그러면 곧 날개가 바닥 있는 소리를 내며 세상에 모든 새가 가지에 앉을 거야. 새들이 조용히 잠들 때까지 기다리며 절대로 소리를 내지 말게. 그리고는 마트 슈 이라고 말하게. 그러면 새들은 앉은 곳에서 절대로 움직일 수 없지. 그러면 그 새들을 잡아 군주에게 가져가면 되겠지. 젊은이는 매우 기뻐하며 노인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길을 나섰다. 몇일 후 부드러운 깃털로 덮인 이상한 사람이 군주 앞에 나타났다. 아가씨 아버지는 너무 놀랐다. 전에 한 번도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조그마한 것들이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반짝이는 이 눈들 곧 부드럽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수많은 날개가 펼쳐졌다. 파란 날개 노란 날개 붉은 날개 녹색 날개 아들이 가거라 하고 속삭이자 새들이 군주의 머리 위에서 원을 그리며 날더니 열린 창문으로 나가 정원에 둥지를 잡았다. 명령대로 했습니다. 군주여 이젠 아가씨를 주십시오. 그래 좋아 마음에 들었네 그런데 한 가지 더 처리할 것이 있네 자네 그 대머리 대머리가 너무 심하잖아 멋지고 두툼한 곱슬머리로 만들어 오게 그러면 내 딸을 주지 자네는 영리한 사람이니 그런 것 좀은 아무 문제도 아니겠지 군주의 말을 들은 아들은 며칠을 아무 말 없이 오두막에 부엌에 앉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군주가 딸을 서둘러 결혼시키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아들은 그 소식에 분노가 서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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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길로 아무도 모르게 성의 옆문으로 들어갔다. 그 문은 건물을 수리하는 일꾼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다. 그리고는 긴 복도를 가로질러 커다란 환호가 들리는 성으로 갔다. 거기엔 신랑 신부와 두세 명의 친구들이 군주가 결혼서약에 서명하러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은 마트슌이라고 말했을 때 새들이 앉은 곳에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일을 생각하며 마트슌이라고 위해서 속삭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새들이 나무에부터 움직이지 못했던 것처럼 땅에 있는 것들이 꼼짝하지 못했다. 준비가 다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군주가 보낸 시종들도 이 불운을 겪게 되었다. 마침내 군주가 이 모습을 보았다. 그는 이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마법사를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이건 군주님의 잘못입니다. 만약 군주께서 젊은이에게 한 약속을 어기지 않았더라면 따님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치료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군주께서 선택하신 신랑에게 그 자리를 대머리 젊은이에게 양보하라고 말해야 합니다. 군주는 하는 수 없이 젊은이를 데려오라고 했다. 기둥 뒤에 숨어있던 아들은 군주의 말을 듣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군주가 보낸 전령이 와서 저를 찾을 것이니 제가 집을 떠난 지 오래되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여유가 안 되니 여행 경비를 준다면 제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아들은 전령의 말을 엿들으려고 다락 위에 숨었다. 곧 누군가 세차게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다. 당신의 대머리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군주께서 직접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아이고 나리 어머니가 앞치마 끝자락으로 눈을 가리며 말했다. 제 아들은 오래전에 여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부인 그가 어디에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까? 군주가 청원을 받아들여 따님을 주실 생각인데 틀림없이 그를 데려가는 사람에게 큰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그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게 여행할 경비가 없군요. 문제 없습니다. 이 지갑에 금화 천 냥이 있으니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리고 제게 그를 찾을 수 있는 곳을 말해주시면 더 많은 돈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반드시 아들을 찾아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어머니와 아들은 이웃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주의하며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불을 지피지도 않았고 등불도 켜지 않아서 아무도 그 오두막에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마침내 화창한 날 아침 젊은이는 일찍 일어나 옷을 입고 가장 좋은 터번을 쓰고 급히 아침 식사를 한 후 성으로 갔다. 성문 앞을 지키는 거대한 몸집에 문지기가 그를 알아보고 들어가게 했다.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시종이 그를 곧장 군주에게 안내했다. 군주가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여보게 그동안 어디에 숨어 있었나 분명히 전 따님을 얻을 자격이 있었는데 군주께서 약속을 어기시고 따님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속상한 마음을 진정하려고 세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군주께서 신의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따님을 청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서약서를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서약서가 준비되고 군주와 만난 방에서 서약서에 서명했다. 그 일을 끝내자 젊은이는 아가씨가 있는 큰 연회장으로 갔다. 모든 사람이 젊은이가 치명적인 주문을 걸어놓았던 바로 그 상태로 있었다. 주문을 풀 수 있나? 군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럴 것 같군요. 사실 아들도 약간 걱정스러웠지만 앞으로 한 걸음 나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마트슌에 걸린 이들은 모두 풀려나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동상처럼 굳었던 이들이 풀려났다. 이렇게 해서 대머리 아들은 소원대로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초록빛 기사 유정의 기사가 나타난다는 거친 황무지가 있었다. 그러나 유정의 기사를 본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다. 7년에 한 번씩 유정의 기사가 나타난다는 군요. 그런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은 유정의 기사를 두려워했다. 누구든 황무지에 들어가기만 하면 흔적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한 번 사라진 사람은 아무리 찾아도 그림자조차 없었고 사라진 사람을 찾아나선 사람들도 그 요정의 기사를 만나게 될까 봐 두려움에 떨었다. 황무지는 점점 황폐해졌다. 그곳은 저주의 땅이 되어 사람들은 아예 그곳이 있다는 것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다. 그곳은 지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동물들만 살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서 가까운 곳에 도널드 백작과 클레어 백작이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친한 사이였다. 그들은 틈만 나면 말을 타고 사냥을 즐겼다. 어느 날 도널드 백작이 이런 말을 했다. 요정의 기사가 나온다는 그곳에 가서 사냥을 해보지 않겠소? 요즘 세상에 요정이니 뭐니 하는 게 있을 리 없어요.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낸 터무니없는 소문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같은 고사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때문에 사냥을 못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오. 그러나 클레어 백작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위험한 곳에 들어가는 건 좋지 않소.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 사냥을 하고 싶으면 내가 들은 얘기가 있으니 그대로 해봅시다. 클로버 잎을 몸에 지니면 요정의 기사가 어떤 마술의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 힘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새잎 클로버는 신을 상징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도 새잎 클로버를 몸에 지니고 그 땅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 말을 듣고 도널드 백작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걸 말이라고 하시오? 클로버 잎이 사람을 보호해 준다는 얘기 따위를 내가 믿을 것 같소? 전 그렇다면 당신은 클로버 잎을 몸에 지니고 가시오. 나는 이 활과 화살을 믿겠소이다. 그래도 클레어 백작은 어릴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믿으려 했다. 클로버 잎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귀와 요정과 악마들이 저주를 내리지 못한단다. 하고 어머니가 말했었다. 클레어 백작은 목장으로 가 클로버 잎을 따서 팔에 붙이고 열분 비단수건으로 잡아맸다. 그리고는 도널드 백작과 말을 달려 거친 황무지로 들어갔다. 한참을 달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사냥에 정신이 팔려 요정의 기사에 대한 무서운 생각도 있고 여기저기 사냥감을 쫓아다녔다. 잠시 후 두 사람은 겁에 질린 얼굴로 한쪽을 바라보았다. 어? 저게 뭐지? 말을 탄 사람이 두 백작의 앞을 순식간에 가로질러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누구일까 하고 의아해하다가 도널드 백작이 먼저 입을 열었다. 대단하오. 이 세상의 말이라면 우리 말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없지 않소? 따라가서 누군지 알아봅시다. 그러나 클레어 백작은 침착하게 말했다. 안 돼요. 저 말을 따라갈 순 없소. 저건 요정의 기사요. 그 말은 땅에 발이 닿지 않고 공중을 날아갔소. 저건 사람이 타는 보통 말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말이요. 따라갔다가는 무슨 변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자 도널드 백작이 고집스럽게 말했다. 당신이 요정의 기사 생각만 하더니 정신이 이상해진 거요. 그건 확실히 훌륭한 기사였소. 초록옷을 입고 검은 말을 탔었소. 난 그 훌륭한 기사에 마음이 끌려 만나보고 싶어 못 견디겠소. 그를 따라가 보겠소. 도널드 백작은 말을 달려 그 이상한 기사가 간 쪽으로 달려갔다. 처럼 그냥 내버려 두었다간 큰일 나겠군. 그렇게 생각한 클레어 백작은 도널드 백작의 뒤를 따라 급히 말을 몰았다. 한편 초록빛 기사를 찾아 헤매는 도널드 백작은 물을 건너고 산을 넘어 이제껏 보지 못한 험한 곳에 이르렀다. 얼음같이 찬 바람이 몸속에 스며들고 발밑에 시든 꽃잎에는 서리가 하얗게 덮여 있었다. 그때 도널드 백작은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땅 위에는 커다란 둥근 모양이 울타리처럼 올라와 있었다. 그 울타리 안에는 새파란 풀이 우거지고 수많은 요정이 춤추고 있었다. 요정들은 속이 훤히 비치는 얇은 옥색의 긴 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 얇은 옷이 요정들의 몸을 휘감 물결처럼 흔들거리기도 했다. 요정들은 춤을 추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노래도 불렀다. 두 손을 머리 위에 얹기도 하고 땅바닥에 뒹굴기도 했다. 그러던 요정들이 도널드 백작이 와 있는 걸 보았다. 도널드 백작은 그 둥근 울타리 밖에 서 있었다. 요정들은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도널드 백작에게 손짓을 했다. 어서 와요. 함께 춤추면 왕의 술을 드리겠어요. 하고 속삭했다. 도널드 백작은 그 요정들에게 가보기로 했다. 그때 요정들 가운데 늙은 요정이 도널드 백작 옆으로 다가오더니 둥근 울타리 가까이에서 허리를 굽히고 부드럽게 말했다. 이보시오 만일 당신의 목숨이 아깝거든 들어오지 마시오.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당신은 일생을 망치게 될 거요. 도널드 백작은 그 말을 듣고 웃었다. 저는 저 초록기사를 따르려고 합니다.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저분을 따를 겁니다. 도널드 백작은 둥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다. 도널드 백작이 요정들 틈에 끼자 요정들은 더욱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이 춤을 추었다. 한참을 그러다가 갑자기 노래와 춤을 뚝 그치고 요정들은 양편으로 갈라지며 한가운데로 길을 냈다. 요정들은 도널드 백작에게 한가운데로 나오라고 손짓 했다. 도널드 백작이 한가운데로 나오자 거기에는 대리석 탁자가 놓여있었고 그 앞에 한 기사가 앉아있었다. 그 기사는 도널드 백작이 여기까지 따라온 요정의 왕이었다. 기사의 탁자에는 훌륭한 술잔이 놓여있었다. 그 술잔은 녹색 보석인 에메랄드로 만든 것이었다. 술잔 가장자리는 빨간 루비를 빙 눌러박았다. 그 잔해는 술이 넘칠 듯이 담겨있었다. 요정의 왕이 도널드 백작에게 술을 따라주었다. 도널드 백작은 마침 갈증이 나던 참이라 주는 대로 받아 마셨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잔해 술은 마셔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도널드 백작은 그제야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는 두려워 도망칠 생각을 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도널드 백작은 머리가 멍해지더니 팔과 다리 그리고 몸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점점 온몸이 굳어졌다. 소리도 지를 수 없어 살려달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손에 쥐었던 술잔이 떨어지는 순간 도널드 백작은 요정의 왕 앞에 픽 쓰러져버렸다. 그러자 요정들은 와! 하고 함성을 질렀다. 사람을 속여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요정들은 매우 즐거운 일거리로 삼았다. 요정들이 떠드는 소리가 차츰 조용해지더니 무언가 비밀 얘기를 주고받았다. 그들의 얼굴에 공포의 빛이 돌았다. 요정들의 밝은 귀가 무서운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건 사람의 발소리로 요정들은 그 발소리가 저주를 받지 않은 사람임을 알았다. 요정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클레어 백작이 나타났다. 백작이 요정들이 춤추던 곳에 둥근 울타리를 넘어 들어오려고 하자 늙은 요정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돌아가시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클레어 백작이 부드러운 눈으로 늙은 요정에게 물었다. 나도 나도 전에는 당신네 나라에서 살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황무지를 지나다가 초록기사로 변한 요정왕의 마술에 걸려 이곳에서 주는 술을 마시고는 7년 동안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친구도 마술에 걸려 쓰러져 있습니다. 곧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겠지만 그때는 나 같은 꼴이 되고 맙니다. 내 친구가 요정이 되기 전에 구해낼 방법이 없소? 나는 요정왕의 마술 따위는 두렵지 않소. 요정왕보다 더 강한 신의 표적을 몸에 지니고 있다오. 저 친구를 구할 방법을 알려주시오. 백작님 구할 방법은 있지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 추위 속에서 교회 새벽 종소리가 들릴 때까지 꼼짝 하지 않고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 둥근 울타리를 천천히 아홉 바퀴 돌아야 하죠. 그리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탁자 위에 있는 술잔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러는 동안 한마디라도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 밑에 무서운 괴물이 살고 있는데 만약에 말을 하게 되면 땅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알겠소. 그렇게 해서 친구를 구해내겠소. 클레어 백작은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있었다. 그리고 찬바람과 어둠 속에서 밤을 세웠다. 온몸이 꽁꽁 얼어버릴 것만 같았다. 이웃고 아침이 되어 멀리서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왔다. 그러자 유정들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다. 클레어 백작은 천천히 울타리를 돌기 시작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아홉 바퀴를 다 돌았다. 그러는 동안 유정들이 소리를 질러댔다. 그건 마치 먼데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클레어 백작은 자기가 서있는 땅이 불쑥 솟아올랐다 내려앉았다 하는 것을 보았다. 그건 마치 클레어 백작을 흔들어 땅 위에서 떨어뜨려 버리려는 것 같았다. 클레어 백작은 마술의 울타리를 넘어들어갔다. 놀랍게도 유정들이 조그만 얼음 조각 같이 흩어져 있었다. 백작은 대리석 탁자 앞으로 갔다. 탁자 앞에 앉아있는 유정의 왕도 굳어있었고 그 옆에 쓰러져있는 도널드 백작의 몸도 딱딱하게 굳어있었다. 까마귀 두 마리가 탁자 위에 앉아있었다. 까마귀는 에메랄드 술잔을 지키려는 듯 가끔 날개를 파닥거렸다. 클레어 백작은 에메랄드 술잔을 들어올렸다. 그러자 까마귀 두 마리가 휙 날아오르더니 괴상한 소리로 울며 클레어 백작의 머리 위를 빙빙 돌았다. 금방이라도 술잔을 도로 뺏으려는 것 같았다. 요정의 왕과 요정들이 눈을 뜨고 일어나 클레어 백작에게 손을 대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클로버 잎을 몸에 지닌 클레어 백작은 신의 보호를 받아 무사했다. 클레어 백작은 소름이 끼칠 만큼 기분 나쁜 물음소리를 들었다. 얼어있는 요정들도 끼익끼익 소리를 질렀고 땅속에서는 괴물이 윙윙 소리를 냈다. 용감한 클레어 백작은 그 소리에 놀라지 않고 천천히 걸어서 술잔을 둥근 울타리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교회의 종소리가 맑은 아침 공기를 타고 울려 퍼졌다. 클레어 백작은 술잔을 땅바닥에 내던졌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술잔이 깨지면서 요정들도 요정의 왕도 대리석 탁자와 함께 사라져버렸다. 다만 풀 위에 도널드 백작 혼자 누워있을 뿐이었다. 도널드 백작은 천천히 마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팔다리를 움직이며 쓰러져 있던 자리에서 서서히 일어났다. 그리고는 자기가 어디에 와있는지 알아보려는 듯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도널드 백작 드디어 깨어났군요. 클레어 백작이 도널드 백작을 끌어앉자 도널드 백작의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클레어 백작이 깨트린 마술 술잔이 있는 곳으로 가보았다. 아무리 찾아봐도 깨진 술잔은 보이지 않았다. 그곳에는 이슬에 젖은 작은 돌멩이 하나가 놓여있을 뿐이었다. 눈물로 만든 진주 아름다운 궁녀 에스테라가 궁전 뒤뜰에 나와 앉아 울고 있었다. 궁전한 넓은 홀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즐겁게 춤을 추었다. 에스테라는 그곳에서는 마음껏 울 수가 없어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뒤뜰로 몰래 빠져나와 실컷 울고 있었다. 나무의 머리를 기대고 눈을 반쯤 감은 채 울었다. 굵은 눈물방울이 가슴 위에 뚝뚝 떨어졌다. 그러다가 에스테라는 고개를 들고 눈을 크게 떴다. 누군가 쉰 목소리로 가늘게 웃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에스테라의 눈앞에는 마녀 할몸이 우뚝 서 있었다. 너는 정말 아름다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구나. 에스테라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고 하자 할머니는 에스테라의 옷자락을 빠르게 움켜잡았다. 내가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내가 모를 줄 아니 저 젊은 왕이 너하고 춤을 추지 않았기 때문이지 어때 그렇지 그러자 사랑스러운 에스테라는 흐느끼며 말했다. 왕은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세요. 다른 궁녀들하고는 춤을 추는데 나하고는 추지 않으세요. 다른 궁녀들이 저보다 먼저 나서기 때문이지요. 저는 몸이 작아서 다른 궁녀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마녀 할몸은 에스테라의 뺨을 어루만지며 이를 드러내고 말했다. 그래 그것도 다 알고 있다. 만약 내가 너에게 왕과 춤을 추게 해준다면 넌 어떡하겠니 할머니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에스테라는 두 눈을 반짝이며 사정을 했다. 에스테라는 젊고 훌륭한 왕을 정말 좋아하고 있었다. 마녀 할몸은 무슨 생각을 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물론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 그러나 난 내가 진심으로 그것을 바라고 있는지 알아야겠다. 또 내가 너의 눈물로 진주를 만들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 한단 말이야. 저의 눈물로 진주를 만든다고요? 에스테라는 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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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아 보았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에스테라는 남의 부탁으로 눈물을 흘릴 수는 없었다. 마녀 할몸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었다. 마녀 할몸은 손에 들었던 숯을 한 번 뒤집었다. 그러자 숯끝이 불에 달아 시뻘개졌다. 다음 순간 에스테라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마녀 할몸이 불에 단 숯을 에스테라의 목에 갖다 댔기 때문이다. 어찌나 뜨겁고 아팠던지 에스테라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두세 방울 떨어졌다. 그러나 눈물방울은 잠시 눈 가장자리에 멎었다가 이내 굳어지더니 하얗게 반짝이며 굴러떨어졌다. 됐어. 내 눈물로 진주를 만들 수 있다. 마녀 할몸은 눈물방울을 주우면서 말했다. 이건 진짜 진주야. 내가 답 내던거지. 이걸 큰 상자에 가득히 모아두었다가 마녀들의 잔치가 벌어질 때 지장을 하고 가는 거야. 자 내 눈물을 모두 나에게 다오. 그 대신 왕과 춤추게 해줄 테니. 에스테라는 깜짝 놀랐다. 그럼 저는 울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럼 다시는 울 수 없게 되지. 하지만 그게 어떻다는 거냐. 울 필요가 없어지는데 운다는 건 괴로운 일이야. 마녀 할몸이 말했다. 에스테라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다시는 울 수 없게 된다는 말에 어쩐지 겁이 덜컥 났다. 그러나 마녀 할몸은 에스테라를 꼭 잡은 채 놓아주지 않았다. 어쩌면 너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줄 수 있을지도 몰라. 왕이 너를 좋아하게 되고 너와 결혼할 수도 있단다. 에스테라는 그 말을 듣고는 너무 기뻐 정신이 아찔했다. 여태껏 그처럼 분해 넘치는 일을 바란 적이 없었다. 지금 마녀 할몸의 말을 듣고 왕과 결혼할 것을 생각하니 에스테라는 가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마녀 할몸의 도움을 받아 훌륭한 왕비가 되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저의 눈물을 모두 가져가세요. 에스테라는 결심한 듯 서슴지 않고 말해버렸다. 그러자 마녀 할몸은 뛸 듯이 좋아하며 에스테라를 잔디밭에 앉히고 가슴에 앞치마를 걸쳐놓았다. 그러고는 불에 단 수채로 에스테라에 살을 마구 찢었다. 가엾게도 에스테라는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여 큰소리로 울었다. 에스테라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 하얀 진주로 변했다. 그리고 떼굴떼굴 굴러 걸쳐놓은 앞치마 위에 떨어졌다. 한참을 울고 나니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게 되었다. 됐어. 눈물의 진주는 모두 내가 가졌다. 그럼 어디 약속한 대로 해줄까? 마녀 할몸은 진주알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만족한 듯 말했다. 마녀 할몸은 잔디밭에 앉아 주머니에서 실과 바늘을 꺼내더니 진주를 실에 꿰어 목걸이를 만들었다. 그러고는 일어서서 에스테라의 목에 그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지금까지 너는 마음껏 울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밝게 웃을 수가 있단다. 혹시 목걸이의 줄이 끊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는 마라.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테니 하고 마녀 할몸은 말했다. 에스테라는 진주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잡아당겨 보았다. 마녀 할몸이 곁에 서서 비웃듯 웃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테라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을 주어 당겨 보아도 목걸이는 떨어지지 않았다. 훌륭한 훌륭한 목걸이가 생겼으니 기뻐 해야지. 훌륭한 목걸이가 생겼으니 기뻐 해야지. 내게 꼭 어울린다. 자 힘을 내어라. 나는 그만 가볼 테니. 마녀 할몸은 진주 목걸이를 달그락 달그락 거리며 만지더니 돌아서서 자기가 살던 바위산 쪽으로 가버렸다. 에스테라는 잠시 너기른 사람처럼 그대로 멍하니 서있었다. 마녀 할몸이 도와준다고 한 건 정말일까? 지금이라도 마녀 할몸을 쫓아가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싶었다. 그러나 에스테라는 그럴 용기가 없었고 그녀는 다시 궁전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른 궁녀들과 함께 왕의 어머니인 황태우 자리 뒤에 서있었다. 무도회가 시작되었다. 왕은 춤도 추지 않고 젊은 궁녀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며 놀았다. 궁녀들은 왕이 하는 그러다가 왕은 갑자기 입을 다물고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저렇게 귀여운 소리로 웃는 게 누굴까? 마치 진주 굴러가는 소리가 나는군. 궁녀들도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모두들 자기를 칭찬하는 말이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기의 웃음소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왕은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궁녀들은 여전히 왕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왕은 귀를 기울였다. 또다시 진주알이 구르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왕은 그 웃음소리의 주인공이 궁녀들 뒤에 서 있는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궁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몸집이 작고 사랑스러운 생김새의 궁녀였다. 이리 가까이 오렴. 왕은 손짓으로 그 궁녀를 불렀다. 왕은 그토록 즐겁고 명랑하게 웃을 수 있는 궁녀를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던 것이다. 왕은 그녀에게 이름을 물었다. 에스테라라고 합니다. 궁녀는 기쁨을 참지 못해 반구두섰다. 약속한 대로 마녀할몸이 자기를 도와준 것을 알게 되었다. 왕은 에스테라의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춤이 끝나고 쉬는 동안에도 왕은 에스테라를 재미있게 해주려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다. 웃을 때 에스테라는 더할 수 없이 사랑스러웠다. 그리고 웃을 때마다 목에 건 진주 목걸이가 달그락거리며 소리를 냈다. 진주알을 굴리듯 사랑스러운 웃음소리는 저 목걸이에서 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 정도였다. 왕은 그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줄곧 에스테라 하고만 춤을 추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왕은 어머니를 찾아가서 말했다. 궁녀 에스테라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랐고 대신들도 백성들도 모두 놀랐다. 왕이 부잘 것 없는 궁녀와 결혼한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젊은 왕은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만 해왔다. 그래서 이번 일 역시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에스테라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에스테라는 채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이 나라의 왕비가 되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놀라운 일은 처음엔 그렇게도 어이없게 여기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젊은 왕비를 좋아했다. 진주알을 굴리는 듯한 귀여운 웃음소리에 다들 넋을 빼앗기고 말았다. 누구나 왕비와 함께 웃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은 온 나라 안에 모두 퍼졌다. 1년이 지나자 에스테라 왕비는 왕자를 낳았다.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다. 왕자는 온 나라 백성들에게 더없이 귀엽고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또 1년이 지났다. 이번에는 나라에 큰 불행이 닥쳤다. 흉년이 든 데다 나쁜 병이 퍼졌다. 수많은 백성들이 왕께 답답한 사정을 호소하러 궁전으로 찾아왔다. 왕과 왕비와 황태훈은 그들을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었다. 왕은 백성들이 겪는 불행에 몹시 애태우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었다. 그렇지만 왕비는 이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도 우는 일이 전혀 없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가난한 농부 한 사람이 찾아와 아내와 자식이 굶어 죽어 간다고 하수해냈다. 그러자 왕비는 비록 작은 소리였지만 진주알이 구르는 소리로 웃고 있었다. 사실은 왕비의 가슴도 가엾은 마음으로 가득했다. 만약 눈물을 흘리며 울 수만 있었다면 소리 내어 울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리 울려고 해도 울음이 모두 웃음으로 변하고 많은 것이었다. 가엾게도 농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멍하니 서있었다. 자기 자신이 왕비의 웃음거리가 된 줄 알았던 것이다. 신하들이 놀란 얼굴로 왕비를 쳐다보았다. 왕은 이마살을 찌푸렸다. 왕은 왕비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가엾은 사람을 보고 웃다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에스테라는 에스테라는 자기의 눈물을 모두 진주알과 같은 웃음소리와 바꾸었다고는 말할 수 없어 얼버무렸다. 저는 그때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 사실대로 말하면 왕은 왕비가 혹시 마녀가 아닐까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왕비는 될 수 있으면 가엾은 사람과 만나는 것을 피했다. 그리고 누가 자기 앞에서 가엾은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면 말없이 밖으로 나가버리곤 했다. 마침내 사람들은 왕비를 헐뜯기 시작했다. 저 아름다운 왕비에게는 인정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오직 즐겁게 웃고 지내려 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한 소문은 마침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왕도 에스테라는 정말 인정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후 얼마가 지나 이번에는 왕께 큰 슬픔이 닥쳤다. 훌륭하고 인자하시던 황태우가 그만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왕은 몹시 슬퍼하며 촛불을 대낮같이 밝혀놓은 빈소에 들어가 좀처럼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젊은 왕비는 빈소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왕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울지 않고 얼굴조차 내밀지 않는 왕비가 이상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왕비가 꼭 울어야 할 경우에 가서도 함부로 웃음을 터뜨리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왕비 에스테라는 황태우의 빈소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세상을 떠난 황태우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시키려고 왕이 불렀던 것이다. 에스테라가 관 옆으로 다가왔을 때 왕은 에스테라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에스테라는 보통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서 있을 뿐 눈에는 눈물 한 방울 맺혀 있지 않았다. 나뿐만 아니라 온 나라 백성의 슬픔에 잠겨있는데 당신은 어째서 조금도 슬퍼하지 않는 거요? 왕이 물었다. 에스테라는 더 이상 괴로움을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눈물 대신 진주알을 굴리듯 아름다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장 나가시오! 이젠 당신의 얼굴도 보기 싫소! 왕은 화가 나서 소리쳤다. 에스테라는 빈소를 뛰쳐나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미친 듯 방안을 왔다갔다 하며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힘껏 잡아당겼다. 조금도 웃고 싶지 않은데 웃게 하는 이 진주 목걸이를 벗어 던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울고 싶으면 싶을수록 그 울음은 금세 진주알을 굴리는 웃음소리로 변하고 마는 것이었다. 바깥에서는 신하와 신예들이 서서 왕비가 혼자 웃어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서로들 얼굴을 쳐다보고 수근거리며 어떻게 할까 하고 의논했다. 이상한 행동으로 미루어 왕비는 틀림없이 보통 사람이 아닐 거라는 생각들이었다. 그들은 보고 들은 것에 돋붙여 왕비가 악마에게 홀렸다는 소문을 온 성 안에 퍼뜨렸다. 왕은 처음에는 그 소문을 듣고 믿으려 하지 않았으나 차차 걱정이 되었다. 며칠이 지나자 왕은 마음이 풀려 잠깐이나마 화를 내지 않고 에스테라를 대할 수 있게 되었다. 역시 왕은 왕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했던 것이다. 에스테라는 전과 다름없이 왕과 함께 지내게 되었으며 왕자 옆에 나란히 앉아도 좋다는 허락까지 받았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궁전은 또다시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중한 병에 걸렸는데 의사들은 왕자가 황태우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했다. 어느 날 밤 왕과 왕비는 왕자의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왕자는 곁에 앉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고 말을 걸어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하나님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어린 것의 영혼은 지금 저희 곁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에스테라는 그때까지 줄곧 울음을 참아 왔다. 어쩌다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운 것이 그만큼 웃음소리가 되고 말았다. 왕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왕비에게는 틀림없이 악마가 붙어있다고 생각했다. 당장 나가라. 거기 아무도 없느냐. 이 여자를 성 밖으로 끌어내라. 두 번 다시 나타나거든 찔러 죽여라. 왕은 소리쳤다. 병사들은 에스테라를 성 밖 숲속에 끌었다 놓고 돌아왔다. 에스테라는 갈 곳이 없이 무서움에 떨면서 어둠 속에서 헤매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풀숲에 쓰러지고 말았다. 쓰러져 누워있는 동안에도 에스테라의 머리에는 갖가지 일들이 떠올라 괴로움이 한층 더해갔다. 오랫동안 참아오던 울음이 북받쳐 올랐고 그 울음은 날카로운 웃음소리로 변하여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이제 에스테라는 울음을 참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그때였다. 에스테라 바로 곁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더니 마녀할몸이 풀숲 사이로 그 보기 융한 얼굴을 내밀었다. 에스테라는 바로 마녀할몸이 사는 동굴 앞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나의 일을 방해하지 마라. 제발 그 웃음소리를 좀 그쳐다오. 마녀할몸은 에스테라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에스테라는 마녀할몸의 얼굴을 보자 한가닥 희망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에스테라는 빌듯 두 손을 모아 마녀할몸 앞으로 내밀었다. 할머니 부탁입니다. 제발 저의 눈물을 돌려주세요. 그러면 절대로 귀찮게 굴지 않겠어요. 제발 돌려주세요. 죽어가는 내 아들을 위해 울 수 있게 해주세요. 에스테라는 사정을 했다. 지금 왕비는 마음껏 울어보는 것만큼 속시원한 일은 없을 것 같았다. 내 눈물을 되돌려줄 수는 없어. 너는 웃음으로 남을 울릴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그게 내 눈물을 다시 찾는 유일한 방법이야. 마녀할몸이 이렇게 대답하자 저 마녀할몸이 나를 놀리는구나 하고 가엾은 에스테라는 생각했다. 에스테라는 슬픔으로 더 날카로운 소리로 웃어댔다. 마녀할몸은 견디다 못해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딴 데로 가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에스테라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오직 웃음만 터뜨릴 뿐이었다. 이윽고 에스테라가 웃음을 그치고 일어섰다. 가겠어요. 대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한 번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마녀할몸은 에스테라의 웃음소리를 듣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만한 소원쯤 들어주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오냐 그럼 내가 가진 투명 망토를 빌려주마. 마녀할몸은 동굴로 들어가 검은 망토를 들고 왔다. 마녀할몸이 그 망토를 에스테라에게 씌우자 에스테라의 몸은 망토에 쌓이고 말았다. 됐어. 이젠 넌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파수병이 문을 열 때 너는 문틈으로 들어가는 거야. 너는 그림자로 밖에 보이지 않으니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단다. 성에 들어가서는 아무데나 가도 좋지만 절대로 웃어서는 안 된다. 웃으면 곧 망토가 벗겨지고 말 테니. 마녀할몸이 일러주었다. 왕비는 급히 궁전으로 달려갔다. 왕자가 숨을 거두기 전에 갈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성에 이르자 과연 마녀할몸의 말대로 되었다. 에스테라가 문을 두드리자 파수병이 문을 열었다. 그러나 파수병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문틈으로 살며시 들어선 검은 그림자도 보지 못했다. 에스테라는 몰래 왕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왕자는 침대에 누워서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다. 침대 곁의 의자에는 왕이 의사와 하인들을 모두 내보내고 혼자 앉아 있었다. 왕은 지쳐있는 모습으로 의자 등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에스테라는 왕자에게 몸을 굽히고 조용히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왕자는 대답이 없었다. 에스테라는 왕자의 파리해진 뺨을 쓰다듬어 보았다. 전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다. 왕비는 또 왕자의 조그만 가슴에 귀를 대해 보았으나 심장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에스테라는 왕자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너무나 슬픈 에스테라는 모든 일을 까맣게 잊고 말았다. 에스테라는 자기 입에서 진주알 같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전혀 깨닫지 못했다. 또 그림자의 베일이 어깨에서 미끄러져 한 줄기 검은 줄이 되어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도 깨닫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이 벌떡 일어서서 자기를 보는 것조차 몰랐다. 왕은 에스테라의 입술이 크나큰 슬픔에 떠는 것을 보았다. 에스테라의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했다. 진주알 구르는 웃음소리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동안에도 슬픔에 쌓여 에스테라가 두 주먹을 쥐고 있는 것을 보았다. 왕은 그 웃음소리 속에 깊은 슬픔이 어려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에스테라 왕은 조용히 불렀다. 에스테라는 깜짝 놀라 달아나려고 했다. 그러나 몸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꼼짝없이 서있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에스테라의 볼을 타고 한 방울 두 방울 굵은 눈물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용서해 주시오. 왕은 에스테라의 손에 가만히 입을 맞추었다. 순간 왕비는 왕의 풍만에 쓰러졌다. 그러자 에스테라의 눈에서는 눈물이 샘솟듯 했다. 그와 동시에 목걸이의 줄이 툭 끊어졌다. 아름다운 진주는 다시 눈물방울이 되어 왕자의 얼굴 위에 떨어졌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왕비의 눈물은 왕자를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게 했다. 왕자는 눈을 뜨고 왕비를 쳐다보며 조그만 팔을 내뻤더니 일어나 앉았다. 두 뺨은 전과 다름없이 발그레한 기운이 떠올랐다. 왕비는 왕자를 얼싸안고 기쁨에 겨워 울었다. 이제 진주알을 굴리듯 아름다운 웃음소리는 사라졌다. 그러나 왕도 왕비도 서운한 생각은 없었다. 웃는 것보다 우는 편이 몇 배나 더 기분이 좋았기 때문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